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올해는 제대로 된 봄이 오기는 하는가 싶게 날씨가 요동을 치더니 느닷없이 여름이 된 듯 부쩍 더워진 이즈음입니다. 안 그래도 팬데믹을 종식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 세계가 전쟁과 경제난에 발목 잡힌 형국에 또 터져나온 국내 비리정치인들의 거짓과 위선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이 더해져 답답함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탕 속에서도 깨끗한 연꽃이 피어나듯이 우리는 지혜롭게 이 여름을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마침 내일 모레가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기도 하여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안에서 우리 삶의 위로와 지침서가 될 경구를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성우 석지현 스님 역금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첫 번째 장 참 삶을 위하여 사람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 없다. 또한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헤쳐서는 안 된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멀리하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싸우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보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흘러간 과거를 뒷쫓지 말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또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하여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 죽는 것을 알리오. 저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자는 없다. 이와 같이 잘 깨닫는 사람은 한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의 일을 실천한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 계실 때가 가장 불행하다. 어머니 계실 때는 한낮이나 안 계실 때는 캄캄한 밤이다. 또 어머니 계실 때는 모든 것이 원만하지만 안 계실 때는 공허하다. 부모는 다섯 가지로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 자식을 단속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며 착한 것을 가르치며 학문과 도를 가르쳐주며 좋은 배우자를 구해주며 때에 따라 적절하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다섯 가지가 있다. 받들어 봉양함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자기의 할 일을 먼저 부모에게 여쭈며 부모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어기지 말며 부모의 바른 말씀을 어기지 말 것이며 부모가 하시는 바른 직업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봉양하면 부모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은혜는 다음 열 가지로 나누어둘 수 있다. 아이를 잉태하여 열댈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보호해준 은혜 해산할 때 괴로움을 겪는 은혜 자식을 낳고도 모든 근심을 잇는 은혜 입에 쓴 음식은 삼키고 단음식은 아기에게 먹여주는 은혜 마른 자리 골라 아이 눕히고 진자리에 눕는 은혜 때 맞추어 젖을 먹여 길러주는 은혜 똥오줌 가려 더러운 것을 빨아주는 은혜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생각하고 염려하는 은혜 자식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하는 은혜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해주는 은혜가 그것이다.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받고 육체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가슴을 잠자리로 하고 어머니의 무릎을 놀이터로 하고 어머니의 젖을 음식으로 하고 어머니의 정을 생명으로 삶는다. 그러므로 가령 왼쪽 등에 아버지를 얻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얻고서 수미산을 백번 천번 돌아서 뼈가 달아 골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부모님은 새새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효도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는 섬기고 공경할 만한 일곱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벗을 사귀는데 마땅히 다섯 가지 조심할 것이 있으니 옳지 못한 것을 보거든 조용히 타일러서 고치게 하며 작은 것이라도 급한 일을 당하거든 달려가서 도와주며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남에게 퍼뜨리지 말며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적든 많든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에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허물이 있다. 첫 번째 남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서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세 번째 남의 미움을 사게 되고 네 번째 거짓말이 많게 되며 다섯 번째 남들을 싸우게 한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상가지 않으면 이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말 것이다. 중생의 불행한 운명은 그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힘으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루어서 피차가 다 이루어온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구속하며 사람은 사람을 의존한다.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남의 잘못은 눈에 띄기 쉽지만 자기의 잘못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들추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숨기려 한다. 마치 교활한 도박사가 불리한 투전장을 숨겨버리듯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얕잡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는 참으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높은 데 있는 이는 반드시 위태로움이 있고 보물을 모은 이는 반드시 궁색하게 되며 사랑하는 이들에겐 이별이 있고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따르며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이른 새벽에 초인종이 울렸다. 집주인은 문을 열었다. 거기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난 행복의 신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반갑게 그녀를 맞아들였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거기 추녀가 피고름을 흘리며 서 있었다. 집주인은 말했다. 당장 꺼져라. 이 미친 것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남의 집 문전을 기웃거려. 그러자 추녀가 말했다. 난 당신에게 불행을 주려고 온 불행의 신입니다. 아까 당신 집에 들어간 행복의 신은 나의 언니입니다. 우린 늘 같이 다닙니다. 당신이 만일 나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언니도 당신 집을 떠날 것입니다. 자, 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언니를 떠나게 하든가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하십시오. 늙음과 죽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며 자기와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인 없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이 뿔처럼 혼자서 가라. 두 번째 장 피아노로 가는 길 부처님께서 모두들 바보라고 놀리는 주리반특을 지도하신 일이 있다. 주리반특이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아라, 주리반특이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의 몸은 마른 섭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한순간에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악한 생각은 잡초와 같다.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 염은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녹이 쇠에서 나서 다시 그 쇠를 녹슬게 하듯이 악도 역시 사람의 몸에서 나서 다시 그 몸을 망친다. 행실이 옳지 못한 것은 마음의 때요. 물건을 탐하는 것은 보시의 때요. 악한 행동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보다도 더 심한 때는 무지의 때다. 이 무지의 때를 씻어버리지 않으면 영혼의 새벽은 오지 않는다. 넓은 들판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말라 없어진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함께 잃어버리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아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우리들을 생존에 얽어매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그 집착을 모두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초월해버린다. 뱀이 묵은 껍질을 벗어버리듯이 평범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이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터덮는 생각들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넉넉하고 안락하리라. 무엇이 터덮는 생각인가? 육신에 매달리는 것이 터덮는 것이다. 좋고 나쁜 느낌에 매달리는 것이 터덮는 것이다. 보고 느낀 생각들이 터덮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터덮는 것이다.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리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로서 숲을 삼으라. 세상사리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생각과 감정으로 낭패를 본 자는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 수행을 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가 없으면 결심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깨달음의 가능성은 이 번뇌 속에 있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육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낮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이 번뇌의 진흙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연꽃을 피워야 한다. 저 허공에 씨를 뿌려보라. 거기 싹은 트지 않는다. 씨는 거름이 많은 땅에 뿌려야 한다. 그래야만 잘 자란다. 그러므로 이 번뇌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더 없는 토양이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다.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는 얻을 수 없다. 네 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첫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나깨나 늘 곁에 두고 살았다. 둘째는 아주 힘겹게 얻은 아내였다. 사람들과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면서 쟁취한 아내인이 많지 사랑 또한 극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둘째는 든든하게 이를 데 없는 성과도 같았다. 셋째와 그는 특히 마음이 잘 맞아 늘 같이 어울려 다니며 즐거워 했다. 그러나 넷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늘 한여 취급을 받았으며 온갖 구준일만을 도맡아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의 뜻에 순종하기만 했다. 어느 날 그가 머나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 첫째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그러나 첫째는 냉정히 거절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둘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둘째 역시 거절했다. 첫째도 안 따라가는데 자기가 왜 가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셋째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셋째는 말했다. 성문 밖까지 배웅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같이 갈 순 없습니다. 그는 넷째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넷째는 말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넷째 부인만을 데리고 머나먼 나라로 떠나갔다. 여기 머나먼 나라는 저승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부인은 이 육체를 뜻합니다. 우린 육체를 나 자신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 우린 이 육체를 버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부인은 재물입니다. 우린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재물도 죽을 땐 가져가지 못합니다. 셋째 부인은 일가 친척 친구들입니다. 그들과 어울려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죽게 되면 그들은 화장터까지 나를 따라와 줍니다. 넷째 부인은 마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마음에 대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오직 이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마음 닦는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됩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마음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재물의 축적도 명예도 출세도 권력도 아닌 바로 이 마음 닦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 마음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그는 임종의 순간이 오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자기의 보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 유인하지도 않았는데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많은 것은 이 육신과 각가지 욕심으로 마음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전체가 그대로 진리의 나타남이다. 진리는 이 세상 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본질은 니르바나 열반이다. 마음이 순수한 상태에 머물면 그것이 바로 열반 니르바나의 체험이다. 수행자는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똑바른 줄과 같아야 한다고 했으며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다. 라고 하셨다. 이 몸에 탐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낄 게 없다.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자비심을 일으키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고 물으면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이다. 맷돌이나 숫돌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다 달아 없어진다.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자라 큰 나무가 된다. 하루하루 꾸준히 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수행은 깊어져 마침내 저 불멸의 곳에 이르게 된다. 세 번째 장 니가 있어 내가 있네. 사람들이요 깨달음의 지혜는 너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가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들을 때는 들려지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여지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진리는 하나요 둘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고 있다. 자기와 반대의견을 가진 자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진리의 일은 완성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며 현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언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언쟁은 종식될 것이다. 현자는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도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에 오염되지도 않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꾸짖지도 않는다.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는 절대로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선입관을 벗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며 죽음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진실한 것을 보려하거든 진리의 가르침을 즐겨 들으며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하나니 그러므로 홀로 사는 수행자는 즐겁다. 애써 도를 구하지는 않아도 잘못됨이 없고 부처님을 향해 절하지는 않으나 교만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지는 않으나 게으르지 않고 한 끼만을 먹지는 않으나 탐하여 잡되게 먹지 않고 만족함을 말하지 않으나 부족한 것이 없다. 마음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 깨달음이라고 한다. 남의 과실을 보지 마라.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마라. 다만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 보아라. 남의 잘못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고 생각하여 나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비난만 받는 자 또는 칭찬만 받는 자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다. 그리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한다 할 수 없고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말을 잘한다고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남의 과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자신의 과실은 길을 쓰고 감춘다.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종자를 심지 않고는 과실을 얻지 못하나니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 그 몸에 돌아올 것이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을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을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인내는 분노를 이기고 선은 악을 이기고 은혜는 인색한 마음을 이기며 참말은 거짓말을 이긴다. 꾸짖지 않고 사납지도 않아서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에 머무르면 비록 악한 사람이 욕하더라도 바위처럼 고요히 흔들리지 않는다. 유능한 마부가 거친 말을 잘 다루듯이 분노가 치솟아 올라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 성래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편안히 잘 수 있고 성래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느니라. 성냄은 깨달음의 씨앗을 해치는 독의 근본이 됐나니라. 그래서 성냄을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을 모든 성인은 칭찬한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거만함은 마치 내게의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또한 밖에서 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 있지만 안으로부터 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요인이며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며 서로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이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한다. 부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처럼 이 누리에 두루 퍼져 있어서 사람들은 매일 그것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대자 대비의 대자란 모든 중생들에게 사랑을 주는 일이고 대비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일이다. 여기 두 묶음의 갈대단이 있다고 하자 이 갈대단들은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의 갈대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치워버리면 다른 갈대단도 쓰러지고 만다. 이와 같이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단 한 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여기 태어난 것은 이윽고 소멸되어 간다. 그러나 이 생성과 소멸의 이원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거기 영원한 범열의 세계인 니르바나 열반이 있다. 니르바나로 가는 길이 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행은 큰 나무에 씨를 키워 싹이 트게 하고 꽃을 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э 5 바랫을 찾으기 instructions Klein